나는 파란이야 난 토끼폰물 토끼! 나 근데 왜 토끼야? 왜왜왜왜 오늘은 강주랑 어린이 대공항원을 왔는데요 저희가 츄츄클럽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러 한번 왔습니다 도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백퍼 강주는 또 늦을 것 같아요 맨날 늦죠? 감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모르는 척 하고 싶었어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쩐지 안 보이더라 은지와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약간 왜 그러고 있었어? 귀엽잖아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못 본 척 하고 싶었어 왜? 어?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치? 어 내가 생각해도 그랬어 어 너무 귀여워서 응 캐스팅 한번 볼까? 살짝 네 저희가 어디가 여기가 동물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아니 나는 응 그 부산에도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 응 난 부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 서울엔 없고 서울엔 없고 응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게 응 은주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응 부산이 미한민국의 수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응 솔직히 제일 이해가 보이지 않나 응 그냥 광역시일 뿐인데 순천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순천도 다연이나 그런 거 막 있잖아 응 그런 거는 대한민국 순리권 안에 들지 않을까 응 짱이다 뭐 은메달이나 동메달 정도 아우 멋지다 응 빵이다 은주야 왜 여기있어 은주야 저거 뭐야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본 거 같아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그니까 훅 들어오셔서 놀랬다 어 은주 놀이터 갔다 꿈질꿈질 놀이터 우리도 꿈질꿈질하고 갈까 춥다 어 응 어 야 나 진짜 뭐 하지말 아니 왜 치지 아니 왜 치지 아 생각보다 안 공통 안돼 은주 민어줘 윤희 있어 어때 언제 미는거야? 언제 미는거야? 언제 미는거야? 언제 미는거야? 무슨 동물 제일 좋아하는데? 사막여우 귀엽더라 사막여우 귀엽지 나는 호랑이 좋아하지 남자는 호랑이지 인정? 토끼 좋아할 것 같아 토끼 귀엽잖아 토끼 좋아하지 여기 있네 가자 탕후루 맛있겠지 탕후루 맛있겠다고? 탕후루 먹고 싶어? 하나 사줘? 강준아 포도 슬라시도 먹고 싶어 호도 슬라시도 하나 주세요 호도 슬라시도 하나 주세요 먹어볼까? 응 맛있어? 가자 조심해 조심해 어때 어때? 맛있어 맛있어 아니 여기가 마을들로 나눠져 있네 응 큰 동물 작은 동물 원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원숭이 먼저 가보자 원숭이 먼저? 응 원숭이 같이 한번 해줘 그럼 원숭이 마을 먼저 갈게 응 놀아요? 토끼 토끼 우와 은지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어? 가능하지 어느새 어느새 오오오오 한 번 들고 있어 보여줄게 이것만 들고 있어 이리 고릴라가 이리 고릴라한테 밀렸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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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귀엽죠? 네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아니 아니 같이 볼까요? 어색해 어 야 나 진짜 부끄러워 야 나 너 죽을뻔했다 아이가 부끄러워 꼬마 동물바일 가보자 먼저 뭐야? 귀여워 토끼 아니야? 토끼 왈라로래? 나는 토끼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남겨? 은주같아 뭐야 저 뒤둑뒤둑은 쪼꼬미냐? 이것도 은주 닮았다 검, 꼬리, 프레디도기 꼬리 끝이 거 맞네 아 끝이 거 맞네 야 괜찮아? 넘어졌어? 어 괜찮아?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야 여기 넘어졌는데 내가 잡아준 거야 강주 왜 물려? 나 아무것도 안 했어 3학년 은주야 어 찾아본다 은주야 나 은주가 이쁘지 은주가 귀엽지 3학년으로 살아보는 기분이 어떠신가요? 그 막 꼬시고 이러는게 표가 아니더라고 아 그래서 예 최강주를 그렇게 꼬셨다 응 저 여우야 나야 나 은주지 나는 은주지 이제 싸나온 호랑이나 그런거 들어갈까? 응 호랑이 어 나 그것만 기다렸어 응 은주 같은데 가면 안 돼? 은주가 생각하는 맹수는 뭐가 있어? 최강주 은우는 은우는 그냥 초식분인데 빨리 난 호랑이다 나는 호랑이 나는 호랑이 또는 사 토끼 토끼, 최강주를 배우면 미라니까 나 근데 왜 토끼야? 귀엽다 왜 왜 왜 왜 뚝 뚝뚝인가? 나 말인데 말 어? 말 오잔바 이제 바로 꼬끼리가 있는데 응 꼬끼리 아저씨 꼬끼리 아저씨 꼬끼리 아저씨 꼬끼리 아저씨 꼬끼리 아저씨 꼬끼리 아저씨 오 형님 가자 힘들다 어 맹수 탈출 때 피었네 너가 있어 약간 미어캣 이런 동물이 탈출하면은 내가 지켜줄게 어 호랑이는? 어? 호랑이 그땐 발길 가야지 아 진짜 너무 많다 호랑이 오잖아 내가 진짜 딱 왔어 왔으면은 이제 회피를 하는 거야 피하고 오케이 뭐야 이하님 뭐야? 오오오오오 곰이다 곰 곰 진짜 곰이야 무슨 곰이야? 반달가슴 곰 찌찌꿍 눈은 기절한 거 아닌가 가슴 좀 보여줘 응 응 어? 보여줄게 대두야 대두 뭐가? 대두야 대두 대두? 츄파춥스 같아 어 맞아 츄파춥스 대두호랑이 왜 이렇게 대두 같냐 근데 진짜 머리 커보이긴 한다 맞지? 응 어? 뭐가 뭐가 나한테 안 찍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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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잘 찍어봐 길게 오케이 어떻게 길게 찍어야지? 아 원래 길어서 이 호랑이 형은 생각보다 머리가 크신데 그런데 걔가 아니 지금 완전 동주처럼 생겼네 응 저기 뭐야 착시효과인가? 그.. 그런 거겠지? 응 한 바퀴 다 돌았다 그쵸? 어? 그래? 응 아 한 바퀴 다 돌았네? 돌았네 슬 배고프기도 하고 맞아 응 나 약간 주전부리 먹고 싶어 뭐 먹을까? 응 매점에서 뭐 먹지 않아 저기 있더만 응 저희 핫도그 하나랑 그 롱소시지 하나랑 국수 라이즈 이렇게 하나 주세요 올려줄게 응 얼마나?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엽노 귀엽노 네 눈이 양옆으로 벌어졌어 아 귀여워 우리 그거 따라 우리 롯데워드에서 내가 이거 소식 매겨주잖아 응 응 응 본인 손이 없는데? 네 저 손이 없어서 네 네 손이 손이 네 액션 아 아 아니 본인이 손 없지? 아 나 손이 손 없네 응 음 음 음 갑시다 갑시다 그 다음 어 어 식물 아니다 응응응 식물 가볼까? 응 도르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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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습하다 그러니까 와 막힌 응 숨이 막힌다 엄청 습해 응 지금 좀 땀날 것 같아 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습한지 처음 먹는 것 같아 오 오 나 너무 더워 진짜 약간 우리 그 찜질방 같은 느낌인가? 어 그 느낌 어 맞아 머리먹고 줄까 내가? 응 응 그럴래 응 됐다 어때? 음 잘했네 잘 묶었네 오 야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이쁜데 현주? 오늘 진짜 잘 묶었다 이번엔 지금 약간 아 수영으로 쓴 것 같아 여기 너무 이쁘다 동화 속 같아 와 와 감당이 안되네 아 더워 땀이 나는게 와 아 너도 와 살겄다 살겄어 와 너무 더웠어 근데 떡머리 했네? 응 더워가지고 해 롯놀이동이 아들 그리스도롯놀이동 아들 그리스도롯놀이동 아들 은주가 사라졌네요 내기를 해서 진사람이 저거 드롭타워를 타기로 했거든요 은주가 롯데월드폰 보면 아실 텐데 무서운걸 진짜 못타요 그래서 무조건 내기해서 이겨서 은주를 오늘 좀 기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맞춤 왔네요 뭐하고 있었어? 아! 뭐하고 있었어? 그 대화하고 있었어 누구 왔어? 은주하고 아 나 왔어 가상의 은주하고 얘기 한 번 할까? 그러자 이거? 어 세 개씩 할까? 아 세 개씩? 알겠어 세 개씩은 서세요 세 개씩 할까? 와 무마 전체적으로 와 에너지 네 하나 맞추셨고요 네 오 헤헤 콩 하나 빵빵이 있어요? 아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돼요? 콩 하나 콩 아니면 카라죠 은주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하구나 카라카 카라카 이걸로 할까 가자 연속게임 가자 아 나는 진짜 타고 싶었는데 아 나 진짜 타고 싶었는데 아쉬워 잊지 않았어 같이 타자 그동안 재밌었어? 행복해? 응 어이 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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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서 응 응 응 응 난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응 아핳 아핳 오 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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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타베이의 데뷔 이리와 함께 여태의 여태의 여태 여태의 여태의 여태 여태의 여태 여태의 여태의 여태 여태의 여태 어째어? 어, 좋았어 폭 올라가던데? 어, 놀랬다 처음에 놀랬다 처음에 너무 놀랬다 아 다섯 번은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4개에서 잊어서 은주를 지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동물 뭐가 제일 귀여웠어? 나는 사막여우 나는 은주 맞아 그것도 귀엽긴 했지 나 어린이 때가 막 진짜 오랜만에 와 고등학교 나 중학교 때 맞으러 가야 돼? 대학생 때? 스무 살 때? 응 반전학생 때 음... 근데 왜 치고는 죽었어? 우리는 지났으니까 언제까지 어릴 거니? 내 훈련에도 어릴 거니? 훈련에도 어릴 거야? 응 니가 어릴더 어릴더 안녕 내 자리는 없단 얘기야 주은주 최강주 주주클라 주주클라 와당을 이게 익숙이 안 될까? 큰일이야 그래서 나 머리 묶은 게 나 아니면 푼 게 나? 나는 묶은 거 바르고 푼 거 보단 묶은 거 또 좋은데 푼 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묶은 게 좋은 건가? 푼 게 더 좋은 거 같아 아니 난 모르겠어 묶은 게 더 좋은 거 푼 게 난 더 좋은 거 같아 푼 거? 지금 당장 풀어야겠네 아니지 틀어봐 아니지 당장 머리 그냥 풀라니께 아니지 아니지 틀어봐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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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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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